오늘 지우가 동물원 갈고 싶다고 해서 화주동물원 검색해가지고 온 나눔 농장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나눔 농장에는 체험료 1인당 8,000원씩 받고 있어요. 어린이는 유아 24개월 이상 되면 무조건 8,000원으로 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이는 추가 먹이는 가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먹이 세트 한 세트 받았어요. 이제 먹이 줄 보러 가볼게요. 이 나눔 농장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네요. 새야? 병아리야 병아리. 아기 병아리? 아기 병아리. 아기 병아리는 뭘 좋아하나? 당근? 당근? 아니야. 엄마 저 줘볼게. 기다려봐. 아기 병아리 먹이예요. 먹어. 이리 와봐. 좀 있으면 올걸? 일단 일단. 아빠. 자 이거 먹으렴. 먹으렴. 간지러워. 간지러워. 느낌이 어때지? 어? 간지러워. 이제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어? 먹었다. 아기 낳았어 아기 밥 먹고 있나봐 밥 먹고 있어 맘마야 먹고 있어 지휘야 나 손 나와 이제 먹으면 손 나야 돼 어이구 잘했어 먹어봐 너 줘봐 오 잘 먹는데 맞지 쟤가 완전 달려들었다 맞지 엄마 여기 꼬이가 됐어 매출이야 엄마한테 나도 줘야 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토끼야 토끼야 왜 안 먹지 먹인대 구멍에 잘 맞춰줘 와 먹었다 얘네 바닥에 있는가 맞아 아기 병아리가 나왔네 오 토요일 일요일에 괜찮은데 빨리 봐봐 얘는 병아리고 얘는 애출이고 애출인가봐 귀여워 손 이렇게 넣어서야지 이거 넣어봐라 이거 넣어봐라 아 얘 정리지 이거죠? 어 찍어줘 손 잡아 잠깐만 아파 안 아프지 봐봐 형 상의도 하고 당하네 준수야 주민사 주민사 혼자 갈게 안 돼 오늘 날아갔어 주민사 다 까먹었어 해바라기 씨 쏙 넣어줘봐 구멍에 넣어줘야지 가져갔어 지우 또 줘봐 정말 잘 까먹는다 맞지 넣어서 줘봐 볼 수도 있어 넣어놔 봐 지우야 여기 해바라기 씨 먹는다 지우가 준거 멋있다 빨리 사주 안가봐 지우야 상어 봐봐 철갑상어야 철갑상어야 왜? 왜? 철갑상어와 왜? 왜? 마야 만지지도 있어? 아니 못 만져 지우야 상어야 상어야 다 줬어? 상어야 다 줬어? 왜 안 맞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응가 대하이오다 우와 대하이오다 이거 뭐 빨리 죽이잖아 벌레들이야? 응 이거 밀어미 라고 하는거야 밀어미 우와 아기 두다 얘네는 먹이를 줄 수 없는 애들이야 애기다 눈 보여요 눈 보여요 아 지나갔어 뒹껍질 어때? 단단해 단단하지 또 다 자 엄마한테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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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안젠서 잔치로 온다 오일 안젠서 잔치로 온다 오일 안젠서 잔치로 온다 오픈 이렇게 오갈거야 뭐야 무조 같다 너 이름이 뭐니? 초코다 초코 초코! 초코야? 초코레 개구리 잘 만진다 형아지 대단하다 오징이들 있어 오징이밥 오징이밥 아니야 오징이밥 안 먹어 이쪽은 쉬는 공간인가봐요 여기 모래놀이 있고 여기 모래놀이 있고 의자도 있고 오징이밥 내가 우리한테 도전 바이팬이 배부른가? 먹이 이렇게 많은데 배부르겠다 이야 살출할 것 같아 안녕 하시길래야 알았어 잘 준다 응 잘 준다 아 몰라 지현한테 진짜 많이 붙어있는데 하하 가자 가자 아빠 여기 안에서 나 줘야지 나 줘야지 잘 먹는다 지현아 잘 먹네 귀여워 예쁘다 해줘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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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였다 먹는다 잘 먹네 두 개나 주네 너 배추도 안 먹어? 오리 똥 쐈어 오리 이쪽으로 안 오는데 오리도 있네 안녕 바깥에도 있네 애들이 양이다 할렐루 엄마 양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 양이 너무 흔들어 하잖아 이상한 거 뭐이까 로그 유짐다 이렇게 들어가 아 아 어떡해 미안해 아까 제가 다 먹었어 염소야 미안해 말도 있다 어 이름이 망고래 망고 안녕 망고 망고 밥 먹고 있다 거위 얘는 오리고 얘는 거위야 안녕 쟤 얘는 치는 조야 뭐가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 탈이 우리 밥도 구입했는데 응 저 양이 다 먹었어 응 양이 나빠 맞지 응 여기는 농작물을 볼 수 있어요 봐봐 우와 이거 뭐야 계란 가지네 우와 신기하다 파인애플 손이죠 이야 신기하다 맞지 여기는 화분 들이 많아요 여기도 화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다육이도 많고요 잡을 수 있어 못 잡을 것 같은데 세 발음 씹어 까는 거 봐 너무 잘 깐다 이마가 나와있어 잘 먹는 게 맞지 이마 아 예쁘다 어때 어때 느낌이 안녕 프레이더 안녕해줘 다음에 또 봐 오우 예쁘다 도끼 또 씻으면 되지 또 씻으면 되지 안녕 동료진 안녕 다음에 봐 다음에 봐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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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